오늘 정말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난 후에 가능한은 빨리 인도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인디아가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방미 기간 중에 일론 머스크 외에도 주요 빅테크 CEO들과 연이어 만나면서 인도 기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덕분에 지정학적 지렛대는 인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욕에서 모디 총리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만남 이후 인도 투자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내년에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발표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비공개 만남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로이터는 일론 머스크가 모디 총리에게 인도 공장 설립 계획을 직접 브리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도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모디 총리의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도에 대해서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는 세계 어느 큰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찾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배터리 팩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의 미래 잠재력이 크다고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인도에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1년에 인도 진출을 위해서 현지 법인까지 설립했지만 당시에 인도 통신부가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도 수년간 인도 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지만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두고 인도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죠. 하지만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기가 팩토리를 지을 거점을 물색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 인도 정부와의 협상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만남을 계기로 기가 팩토리 인디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신공장 설립 계획은 연말 중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박미 기간 중에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테크 기업 CEO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6월 22일에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만찬에 순다피차의 구글 CEO와 팀국 애플 CEO 등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작년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만큼 올해는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포드와 GM에 이어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렸던 리비안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주식시장에 전해지며 6월 20일 테슬라 주가는 5.34% 급등한 274.45달러를 기록했고 리비안도 덩달아 5.51% 급등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리비안도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북미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0일 로이터는 리비안과 테슬라의 계약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르면 2024년 봄부터 리비안 차량 운전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2,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안 또한 포드와 GM과 같이 2025년부터 자사 전기차에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미국 내 급속 충전기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리비안이 보유한 급속 충전소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리비안 CEO인 RJ 스케린지는 이번 합의로 테슬라의 광범위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했구요.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책임자인 레베카 타누치는 전기차 업계가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를 채택하기 위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배하기 위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했구요. 테슬라의 선제적 인프라 건설이 경쟁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슈퍼차저 이용료를 포함한 테슬라의 서비스 및 기타 수익은 지난 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10%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눈에 띄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용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애플처럼 자사 전기차에만 독점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75억 달러 하나로 구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자 테슬라는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로 이름을 바꾸며 충전 디자인과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북미 충전 표준을 테슬라가 지배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본격적인 계획이 실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DC 콤보 방식의 합동 충전 시스템인 CCS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요.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NACS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하자 충전 업계의 변화는 순식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차지포인트, 트리티움 등의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NACS를 추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도 NACS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들이 전해지며 테슬라는 연속 13일 주가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월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의 충전 네트워크 파트너십이 발표된 지난 5월 말 이후 테슬라 주가는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성공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수익화로 연결하는 AWS 모멘트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충전소와 기술 공유가 아마존 웹서비스인 AWS의 시장 지배력 확장 전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액세스 권리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것은 AWS식 성공 방식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타사에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입니다. 한번 AWS를 쓰게 되면 이동이 쉽지 않아서 아마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공이 제프 베이조스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AWS 사업부의 매출은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1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영업이익은 AWS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WS는 아마존의 캐시 카우인 셈입니다. AWS는 아마존을 커머스 기업에서 종합 IT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이후 여러가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AWS를 가리켜서 아마존을 진정한 빅테크 궤도에 올려놓은 신의 한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러한 놀라운 AWS를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비유한 것입니다. 슈퍼차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산업표준을 만들고 타사가 참여하는 공통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성공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뜻에서 AWS식 성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를 처음 론칭했을 때 업계에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모든 것을 판매한다는 아마존의 신념을 경영철학으로 삼았고 결국 AWS가 성공하며 아마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슈퍼차저 네트워크 표준은 첫번째 단계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다음 단계는 배터리 기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댄 아이브스의 말대로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업계 표준이 된다면 사실상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테슬라 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엄청난 예상이 과연 현실이 될지 소자자로서는 무척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자신의 연구노트에서 테슬라가 2030년까지 비테슬라 소유자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충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구요. 기간을 더 늘려서 2032년까지는 54억 달러 이상의 충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테슬라에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슈퍼차적, 에너지 스토리지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수익 창출이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도 자사 차량이 테슬라의 충전 표준과 더 쉽게 호환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충전 표준이 되는 것도 기대해 볼만해졌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올해 18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향후 1, 2분기 동안 저점을 찍고 2024년에는 마진이 다시 상승하는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마지막 몇 주 동안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2분기 중국 판매는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기가 네바다 방문을 통해서 4680 배터리 셀 생산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올해 말에 사이버트럭이 출시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고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테슬라의 성장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RBC 캐피탈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가능성에 주목하며 테슬라 목표 주가를 212달러에서 3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을 별도 사업으로 모델링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마진 하락을 상쇄하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전환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로보택시 보급률이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BC 캐피탈 분석가 톰 나라아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12달러에서 30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테슬라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 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드디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상단 5.25%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며 연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직후에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약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춘 것인데요. 다만 향후 물가 상황을 보고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2000년 들어서 두 차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이후 일정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동결기간은 각각 14개월과 7개월이었는데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번에도 한동안 금리 동결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겠지만 큰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4%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 낮은 물가와 금리 동결 속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소녀는 곰이 끓인 3가지 스프 중에서 한가지를 골라야 했는데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리고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스프를 먹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빗대어서 경제학에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기 호황을 일컬을 때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정말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경제 용어인데요. 골디락스란 용어가 경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수년간 4%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아주 이례적인 호경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 상황을 가리켜서 골디락스 혹은 골디락스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인터넷이 새롭게 태동하면서 정보기술 IT 혁명과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골디락스 경제 구간이 있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004년 중국 경제가 9.5%의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중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며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짙어졌지만 미국 경제는 2022년과 2023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강한 힘을 보여주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고 나서 제조업을 국내로 이끌어오려는 리쇼어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습니다. IRA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까지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고요. TSMC와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정책과 경제의 힘 때문입니다. 2020년 판데믹 이후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던 세계 경제는 자국과 인접 지역의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이른바 지정학적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독주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치피티가 우리 생활에 혁신적으로 접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GPU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집중 조명 받으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접목되며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산업적 기회가 생산성을 높일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같은 혁신적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인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일컬어 빅테크 골디락스의 시대 혹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골디락스 시대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